자 안녕하십니까 자 자 이번에도 썰방 인데요 자 이번에는 제가 생산직에 관련된 영상입니다 제가 여지껏 생산직 관련된 영상을 찍고 보니까 너무 안좋은 내용 너무 부정적이네요 너무 어 생산직에 대해서 너무 비꼬는 내용만 적은 것 같아서 그분 좀 많은 분들한테 좀 이 이쪽 계통에 일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안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좀 긍정적인 측면도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생산직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한번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이 있어요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나쁜 것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한번 장점 하나씩 제가 지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산직의 장점 어 어떤게 있을까요 여러분도 어떻게 있겠습니까 중사님은 어떤게 있을까 생각하세요 중사님은 잘 모르겠 아 중사님 알겠네 일해봤으니까 빵공장에서 일해봤으니까 잘하시겠네요 중사님이 그때 예전에 그 빵공장에서 일해봤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일해보니까 어 제가 빠른 진행을 위해서 아 저 빵공장에서 일하신 경험이 있어요 올해는 아니고 일단 첫번째는 뭐냐 하면요 돈 모으기 최적의 직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산직의 말로 돈을 모으기 위해서 내가 돈을 목돈이 필요하다 빚을 갚아야 된다 아니면 집을 사야 된다 이렇게 돈을 모아야겠다는 어떤 일념이 강하신 분한테는 이만한 직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일단 생산직은 어 일하면 할수록 돈을 많이 주니까 일단 돈은 뭐 일반 직장보다 돈을 많이 줘요 돈을 많이 주니까 일하는 시간이 많아서 돈 쓸 시간이 없어요 일단 주야교대 이교대 하게 되면 어 와서 자기 바쁘기 때문에 돈 써야지 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예 돈 쓸 시간이 없어요 돈 쓸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돈이 자연적으로 굳죠 네 돈이 자연적으로 굳습니다 맞죠 그리고 어 퇴산지 그 좀 규모가 있는데 통금버스가 있어요 예 통금버스 어 통금버스가 있어서 어 교통비가 굳습니다 맞죠 교통비가 안되죠 물론 통금버스가 미치지 않는 곳에 사시는 분들은 교통비가 있겠지만 통금버스에 사정권에 드시는 분들은 어 교통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산직의 가장 큰 장점이 삼시세끼 지원 그래서 밥값이 안듭니다 맞죠 생산직은 보통 다 똑같은 건 아니겠지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챙겨줘요 아니면 아침 점심 저녁 야식까지 챙겨줍니다 사식 지원하는 데도 있고 보통 삼식 정도는 무조건 지원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 술 담배만 하면 돈이 쓸 일이 없어요 돈이 쓸 일이 없습니다 맞죠 거기다가 거리가 뭔 것 같은게 기숙사까지 지원되면 일단 집값도 굴어버리죠 맞죠 그리고 근무복 맞죠 근무복 장갑 다 지원되죠 그러니까 뭐 생각해보세요 의식주가 다 지원이 돼 의 근무복 식 자 삼시세끼 주 자 기숙사 쉽게 말해서 의식주가 완전 해결됩니다 물론 기숙사가 지원되지 않는 것도 있는데 시골이거나 외딴 곳에 있는 것 같은 기숙사가 지원이 돼요 물론 기숙사 지원되면 보통 뭐 2인 1실 아마 단독으로 쓰지 못할 거에요 그래서 룸메이트 같이 해야되는 불편이 있긴 한데 아무튼 그 정도만 감사하시면 일단 돈이 안들어요 맞죠 술 담배 안하면 돈이 안듭니다 기껏해야 기숙사 관리비 그냥 공과금 조금 요구밖에 안들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돈을 모아야겠다고 하는 돈을 모아야겠다고 생각이 들 때 가장 이것만큼 좋은 직장이 없어요 여러 일반 사무실 하면 생각해요 휴퇴근비비죠 아니면 교통비비죠 맞죠 품위 유지됩니다 밥값도 더 해두고 맞죠 그리고 두 번째 좋은 점은 지원할만한 곳이 많습니다 쉽게 말해보냐 구하기 쉽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대기업이나 좋은 기업 굴제기업 같은 경우 예외일 수 있습니다 근데 생산직이라고 검색을 하면 쫘르르 나오자마자 정말 쫘르르 나옵니다 물론 거의 지금 검색을 하면 2조 2교대 자동차 부품 아마 식품 쪽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내가 뭐 참밥 더움만 가르쳐지가 아니다 나는 일단은 뭐 교대금분만 할 수 있으면 돈만 벌을 수 있으면 상관없다 하면 언제든지 지원이 가능해요 아마 지금 뭐 2조 2교대 이런 데 가면 전화만 하면 바로 내일 바로 전화 와가지고 바로 내일 면접 볼 수 있냐고 바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일 면접보거나 할 수 있는 말이 혹시 다음날 바로 출근할 수 있냐 바로 물어봅니다 네 바로 물어봐요 사람이 급하기 때문에 구하기 쉽다는 장점 물론 이 말은 대기업이나 좋은 기업 같은 경우 좋은 생산직 같은 경우에 해당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요즘에 생산직 많이 안 뽑기 때문에 근데 뭐 하청업체나 일반 도구로 된 곳 같은 경우는 내내 뽑고 있거든요 365에 내내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급하신 분들은 한테는 열려있죠 일반 사무직 직장들은 여기 사람 안 뽑죠 사람 안 뽑기 때문에 굉장히 외국 친구를 사귀 수 있다 일단 생산직 자체로 그러니까 뭐 중소기업 대기업 복지를 떠나서 어 복지를 떠나서 일단 지원할 수 있는 데는 많으니까 전 그 기준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세번째는 뭐냐 하면 어 일이 일이 쉽다 일이 단순 반복이다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바로 현장에 트윗돼서 위화감 없이 일할 수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무슨 머리를 써야 된다는지 물론 생산직 중에 머리를 써야 되고 공격이 복잡한 것도 있지만 그냥 시키만 주면 바로 할 수 있어요 초등학생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네 초등학생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일을 쓸 때 머리 굴리고 하고 자실 게 없어요 그냥 그냥 가가지고 시킨대로 하면 됩니다 야 이것 좀 옮겨 야 이것 좀 돌리고 있어 이것 좀 확인해 이것 좀 담아나라 네 바로 감을 할 수 있어요 뭐 어디 굴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 자 내일만 잘하면 된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각자 여러분 생산직 들어가시면 라인이 있어요 내가 맡은 라인이 있어요 내가 맡은 공정이 있습니다 내가 맡은 공정에서 내가 맡은 1차 가공 2차 가공 1차 용접 1차 검사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맡은 파트 무슨 무슨 파트 무슨 무슨 라인 이렇게 다 배정이 돼요 아무 라인에 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내가 맡아야 될 내가 책임져야 될 그 공정이 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떤 거 하냐 딱 그 기계만 책임지면 돼요 기계에서 나온 물건만 내가 꼭 확인하면 됩니다 다른 주변에 있는 것들 확인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관심 안 줘도 됩니다 내가 맡은 거 뭐 다른 사무실이 같으면 내가 일하는 거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관심 가져야 되고 다른 거 신경 써야 되고 하잖아요 근데 그럴 게 전혀 없어요 딱 내일 내가 맡은 라인만 책임지면 됩니다 어 그러면 크게 탈 안 나요 맞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 출퇴근 시간이 정확하죠 정말 정확합니다 딱 8시 반 되면 종 쳐 가지고 바로 라인 투입해 가지고 구호 한번 외치고 한 다음에 점심시간 되면 딱 점심시간 되면 딱 장갑 뽑고 바로 튀어나갑니다 밥 먹고 딱 쉬는 시간 딱 끝나고 나면 바로 장갑 끼고 바로 라인이 투입되어야 돼요 정말 기계처럼 그랬다가 점심시간 되면 또 장갑 뽑고 바로 종이 치면 바로 장갑 뽑고 바로 식당으로 갑니다 그래놓고 저녁 2일하고 잔업하고 나서 잔업 끝나고 딱 9시 되면 딱 장갑 뽑고 바로 퇴근이에요 구호 한번 외치고 저 1대 구호는 그거였어요 안전 제1 불량 제로 야 이거 부조였는데 딱 9시 되면 정확하게 구호 외치고 바로 가면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더 하고 자시고 할 거 없어요 왜냐 내 다음 내 다음 교대 근무자한테 인수인계 하면 됩니다 뭐 몇 개 덜 했다 이거 더 해야 된다 이거 좀 신경 써야 된다 요것만 얘기해주고 가면 됩니다 수치 이만큼 맞춰놨으니까 요거 그대로 돌리면 된다 오늘 작업할게 이거다 이것만 얘기해주고 이거 한번 인수인계 하는데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네 네 6번이 그거죠 인수인계가 간단해요 인수인계가 얼마나 간단하냐면 설명을 드리게 보통 한 1,2분에 끝나요 아무리 길어봤자 뭐 보통 몇 개 생산했다 몇 개 생산해야 한다 분량이 몇 개 나왔다 뭐 수치 이정도로 맞춰놨다 세팅 다 해놨다 뭐 이정도 이게 끝이에요 정말 인수인계 할게 없어요 이건 뻥 아니에요 구호준비 앗 구호 시작 방심은 죽읍니다 안전 안전 화이팅 화이팅 야 이렇게 가는거 뭐나보네요 네 끝이에요 수치를 이정도로 맞춰서 바로 돌리면 된다 뭐 이런식으로 인수인계가 정말 간단해요 사무실 같은거 뭐 하면 보안 같은게 인수인계가 간단하지 않아요 보안은 일은 인수인계가 어떤거냐면 뭐 무슨 무슨 사건이 있어 무슨 사건 뭐 서류 이거 적어야 된다 일찍 이거 적어놓고 무슨 뭐 경계할 때 이렇게 하고 순찰할 때 이것 좀 신경 써야 된다 뭐 수도꼭지 이런거 틀어놓고 동파예방 그리고 겨우 여름에는 뭐 외부춤인자 감시 뭐 이런식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뭐 야식은 뭐 야식은 몇인분 나오고 물 챙겨야 된다 아니면 뭐 몇시에 뭐 뭐 직원 도로스 있으니까 하고 뭐 생각보다 보안은 인수인계가 많아요 근데 생산증은 저 보시다시피 딱 요거에요 내가 주간에 몇개 생산했으니까 너는 몇개 생산하면 돼 분량이 몇개나 왔다 세팅은 요정도 해놨으니까 돌리면 된다 끝이에요 뭐가 있어 진짜 알게 없어요 인수인계 그리고 빨리 해서 보내려고 그래 다음 작업자 오면 야 인수인계 없지 야 아 인수인계 뭐 빨리 얘기해라 아 몇개 아 분량 아 신기하다 세팅 야 돌리면 되제 알았어 옷 갈아입고 야 퇴근해 이 끝이에요 진짜 이 끝이야 어차피 그 전에 작업자 있어봐야 할게 없거든요 괜히 방위만 되니까 빨리 보내요 빨리 보내버립니다 맞죠 이건 정말 좋아 인수인계 간단하다 7번 자 2단 만큼 정확하게 돈이 나오죠 정확하게 수치 하나 10번 한장 안틀리고 정확하게 나와요 어 내가 막 3시간 특근했으면 3시간 특근한 거 그 뭐 점 5배 해가지고 1.5배 해가지고 정확하게 나오면 수치 하나 안틀리고 딱 노름법 딱 물론 중소기업 중에서 이걸 막 바꾸고 하는데 있는데 규모가 있는 것 같은 경우 딱 정확하게 나와요 어 망군수당 뭐 조통비 야식비 해가지고 안전수당까지 해가지고 정말 정확하게 10번 하나 안틀리고 정확하게 나와요 진짜 그래서 월급 뭐 돈이 덜 들어왔다 거니 어 돈이 적다더니 그런 얘기가 없어요 왜냐 딱 2단 만큼 돈이 나오니까 맞죠 정확하게 자 이게 장점이에요 물론 아닌데도 있는데 대부분 다 정확하게 나옵니다 왜냐 걸려봐야 좋을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최적만 자신 있다면 도전해 볼 만한 일이에요 최적이라는 건 뭐냐면 교대 근무 이 교대 근무가 선천적으로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되는 사람들 대기업 가도요 여러분 교대 그 이제 시스템을 시스템을 적응 못해가 퇴사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진짜로 밤새는 것 자체를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밤새서 버티는 것 자체를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 맞죠 그래서 자기가 최적만 있고 별로 막 뭐 어디 가서 뭐 특별하게 내가 뭐 할 거 없고 이러면 생산책 오지 들어오는 게 낫습니다 좀 알게 특히 정말로 그러니까 내가 뭐 딱히 뭐 기술 없고 자기증도 없고 스펙도 없고 빨리 돈 벌 것이 있다 그리고 뭐 내가 뭐 특별하게 뭐 나가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오지 여기서 눌러 앉아 가지고 돈 버는 게 오지 나을 수도 있어 진짜로 뻥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여기에서 돈 버는 게 오히려 본인한테는 더 이득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근데 보통은 일 하다 보면 이제 체력이 많이 딸리는데 체력이 자신이 있고 밤새는 거 자신이 있다 밤새는 거 자신이 있고 뭐 뭐 낮에든 밤에든 잠 잔다 어 오래 서 있어도 끄따가 없다 이러면 이 일이 정말 좋아요 정말로 이거 지금 제가 여덟 가지를 장점을 얘기했는데 이거 다 장점입니다 제가 나쁘게 얘기한 게 아니라 장점이에요 장점 아 하나 더 장점이 있지 자격증이나 스펙이 필요 없다 자 이 말은 자 이거는 모드가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 특정기업 석화기업 이 경우 예외 형제외 특정기업은 대기업이나 자 대기업의 경우에도 이렇게 고도하게 자율증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데 가 있어요 근데 저 대기업이 내놓은 데 스펙을 좀 보니까 약간의 스펙을 보니까 근데 나머지 기업들은 주변에 인맥이나 좀 있으면 자기가 빨리 돈 보고 싶다 하면 맘만 먹으면 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뭐 다른 것 처럼 토익이나 자기증 뭐 4년 재고 뭐 그런거 다 필요 없어요 일단 고등학교 자기 졸업장만 있으면 어떻게 주변에 아는 사람이 있다거나 뭐 주변에 아는 기업이 있으면 일단 문두들겨 보면 어떻게든 들어갈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나이가 젊으면 대신에 나이가 나이가 젊다는 점제 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게 모든 기업이 다 가능한 건 아니고 뭐 대기업 중에서 좀 유명한 기업이거나 석화 석유화 같이 굉장히 좀 돈 많이 버는 이런 데 같은 경우에 자격증이나 스펙을 좀 많이 요구하긴 해요 근데 일반적인 생산직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장만 있으면 내가 특별하게 뭐 문제가 되는 게 없으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건 좀 좋은 것 같아 물론 이 말은 좀 주관적인 말이에요 요구되는 데도 있어요 생산직이지만 뭐 큰 것도 안 들어가고 하려면 졸업장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음부터 이렇게 해서 제가 장점을 꺼내 봤는데 이건 엄연하게 장점입니다 장점 단점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래서 이게 적성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진짜로 이 생산직 일이 적성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별로 막 복잡한 거 싫어하고 딱 자기가 맡은 거 일하고 딱 그 월급 받는 만큼만 하고 실력 자신 있는 사람들은 어 일이 자기 천직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문제죠 그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그런 천직이 많은 사람들은 우리 생산직 들어오면 어 목도 만연하고 집도 만연하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진짜로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들어오면 이런 많은 장점들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생산직 일이야말로 이 노동 노동의 가치를 가장 알 수 있는 일이에요 노동의 가치 딱 내가 일한 만큼만 돈을 받거든요 돈을 적게 떼인다고 그런 것도 없어요 딱 내가 일한 만큼만 돈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돈을 떼인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만큼 돈이 왜 이렇게 적게 나와 이런 일이 없어요 이런 거 가지고 막 걸고 넘어지고 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일한 만큼 정확히 돈이 나오고 내가 돈 더 벌고 싶으면 특근하면 돼요 마치 잔옷도 띄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일의 양과 어떤 기초에 관해서는 이거만큼 정확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늦게까지 했다 하더라도 돈 안 받잖아요 맞죠 돈 안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보안업 같은 경우에는 보안업 같은 경우에는 보안업무는 그 노동법 적용 안 받거든요 보안업 겸교법은 교육 안 받아 가지고 수당 그대로 다 못 받거든요 그래서 좀 손해보는 게 있는데 노동법이 생산직은 그런 거 없어요 노동법의 적용은 절대적으로 받기 때문에 맞죠? 야간에 일했으면 야간에 그거 다 할증 받고요 빨간 날이라면 빨간 날 돈 다 받아요 명절날이라면 명절날 돈 다 받고요 이건 정말 좋은 거 같아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게 뭐 여러분들한테 크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생산직 일하실 때 참고하시고 일하시면 좀 그래도 여러분들이 일이 좀 그나마 좀 고되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 좀 이걸 보시면 좀 마음의 여유를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떠들어 봤습니다 뭐 그래도 힘들다면 없을 수가 없겠지만요 자 이상으로 생산직의 장점 한번 해봤는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